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딨지? 아 내가 쓰고 있구나 내려와 한번 더 해보자 왜 안나오지? 비와서 새들이 안오나? 자 와라 왜 이렇게 안오지? 어휴 번개 맞췄다 야 굉장히 안오는데? 와라 새 아이고 지스 야 이거 비오니까 새가 안나오는건가? 어휴? 새 나와 새가 안나오는데? 저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사야지 다시 사자 해외 이쁘다 여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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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소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몬스터 고기가 많았을 때 몬스터 고기를 다 말려놨거든요 이건 작은 고기를 만들고 별련해야겠네 그래부터 볼까 안돼 일단 넣어놓고 야 뭐야 몬스터 육보 겁나게 많다 비 안오니까 이제 잘 날라오네 비 안오니까 어 잠깐만잠깐 어? 이거 이거 안거둬네 음.. 일단 놓고 배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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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꼬리 배낭 배낭 어? 욕구만들 야 이게 무전하다니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크램프스 그리기 위해 새잡고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다 짰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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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를 넣고 자 에너지를 넣고 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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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트홀이 나와 아 아 샴샴 자 안 넣어놨지 아 이게 야채를 안 넣었구나 아이 몰라 야채가 야채를 안넣었구나 소리가 날꺼야 이제 수염 나기 시작하네 아 아까 어이없이 죽어가지고 잘 날아온다 아이체 어 얼음지팡이 20% 자 소리가 나기 시작한 때부터 몇마리를 잡아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게 내구도가 굉장하더라 한 번 소리 났어요 지금 두 번 세 번 열 벌릴 것 같은데 네 번 열 벌릴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열은 토끼로 한번 토끼로 하자 여덟 자자자 일단 아홉 아홉 열 벌릴 것 같다 어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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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때리면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아홉 열 벌릴 것 같다 일단 일단 소리가 그렇게 안 컸으니까 어홉 열 벌릴 것 같다 어 야 어 잠깐만 나올 것 같아요 자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어 지금 나온다 이제 나온다 잠깐만 이번엔 나 이번에 나올 것 같아 어허 해 알았어 해 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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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내려요. 저도 그런적 한 번 있는데 그런적 한 번 있는데 못내려요. 해봤자. 아 토끼 하나 있으니까 토끼를 잡자. 잠깐만요. 이렇게 다 해놓고 자 토끼 잡으면 나오겠죠? 아까 왜 비범방이었냐고요? 아 뭐 좀 시험하느라. 뭐? 제나. 자 제길 정말 안좋은데 1% 확률이라 이쪽은 소리가 들렸는데 으아 음 그런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소리가 들렸어 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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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호흡 똑같네 하 야 저 1 아무리 1%라도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려나?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1시간정도 해가지고 얻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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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강제종료 하면은 이게 된다는게 참 신기하네 어! 뭔가! 아이씨 뭔가! 한명 더! 두마리 나올 때가 있고 한마리 나올 때가 있구나 그죠? 그런 것 같아 두마리가 나올 때가 있고 한마리가 나올 때가 있는거야 두마리 나오면 근데 잠깐만 시메이초군님 어서오세요 열매하면 죽지 죽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헣 어? 소리가 들렸는데? 야 어디가 야 야 야 아 저거 아 저거 어 나왔나 뭐 똥 똥이 있는데 이건 뭐야 몬스 고기 아 이걸로 해서 죽이면은 몬스 고기가 나오는구나 그건 또 실제적이네 아니 저거 파이어 스테프로 죽이면 곧 몬스 고기가 구웠으면 스테이크가 돼서 나와 이거 웃기네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야 내놔 내놔 오우 툭 피그백이잖아 피그백은 또 왜 훔쳐왔어 아 나 가방진줄 알고 이씨 아아 아아 나 존나 아니 덜컹했어 가슴이 아니 저건 막 이러면서 덜컹했는데 피그백이야 내가 저기다가 그 피그백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훔쳐갖고 온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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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갖고 온거야 아 나이씨 den 아 크램프스 가방이야 무려... 칸수가 몇 칸이 들어가고? 어... 14칸? 나와 예 저도 1% 확률로 나오는건 아는데 그 1% 확률이 보통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예 저게 나온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맘 그냥 잡고 1시간 잡고 그냥 하는거야 1시간 decisions 네 없네요 까보미님 어서오세요 열 마리 한 번에 나오면 갑옷이 못 버틸걸 아무리 고대 갑옷이라고 해도 저게 고대 갑옷이 90% 간댐이거든요 이것도 90% 간댐 90% 간댐이야 두개가 근데 에너지가 1800밖에 안돼요 어 저깄다 야 야 거기있어 임마 야 야 거기서 거기서 여기 뭔가 나왔는데 아니 곡괭이는 어디서 갖고 온거야 얘는 또 아니 내가 버려둔거를 잘도 갖고 오네 아니 곡괭이 여기다 내가 버려둔거였는데 이렇게 아니 이걸 어떻게 갖고 왔어 체력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간댐 순서가 어떻게 되는거냐면 100을 맞으면 90% 일단 갑옷으로 갑옷으로 간댐을 해요 갑옷으로 그리고 그리고 나서 10 받는거를 또 90% 간댐을 하는거야 그러면 100 데미지를 받으면 1..1다는거죠 1 1다는거에요 1다는거에요 1..1 그래서 아하 솔직히 지겹네요 근데 뭐 1시간 정도면 크레인퍼스 백이면 투잘만 할 것 같은데 14칸짜리면 정말 미친듯이 많은거잖아요 음 음 야 이거 정말 얻기가 힘들다 바다에 빠진다고요? 바다에도 빠져? 크레인퍼스 가방은 딱 1개만 얻을 것 같은데 왠지 플레이어들 중에서 이거 크레인퍼스 가방 이거 얻기 어려워가지고 두개씩은 얻는사람도 쓰려나? 크레인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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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휴 아 뭔가 새로운거길래 보니까 이거 고대 메달리언이야 아아 두개 절대 안떠 그 이게 이게 두개가 어떻게 떠 1%인데 1% 완전히 1% 그니까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이면 만분의 1인가? 만분의 1 확률로 나오는 확률인데? 두개 뜬다는건 아니다 만분의 1에 크레인퍼스가 꼭 두마리가 나오라는 법이 없지 한 50% 확률로 어 두마리 나온다 치면 2만분의 1인데? 2만분의 1인데? 야 뭐야 왜 안써? 왜 안써? 두개 되는 확률이요? 그니까 크레인퍼스가 두마리 나와서 두마리가 한명당 하나씩 가방을 내놓는거야 하하하하 자 그럼 100분의 1 확률이죠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만분의 1이죠 거기에 한마리가 어 두마리가 나올 확률이 50%라고 해봐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 해봐 그럼 2만분의 1이지 하하하하 2만분의 1 확률 하하하하 그럼 말도 안되지 하하하하 야 여기 핵핵소리가 들렸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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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냐 가지고 가고 야이씨 내일도 뭐 똥 수거 없군요 똥푸가 왜 이렇게 똥을 가지고 가 아까도 그러던 말 얘한테 신심하면 똥 가지고 가 대 가 가방을 내놔라 너네 보따리에서 가방이 나오는건가 얘한테 석탄은 왜 주는거지 이제 일단 용이니까 불을 뽑는다 이건가 나서 나는 입에서 불을 뽑으니까 가방에는 석탄을 갖고 있어 계속 있는 석탄을 아니 석탄은 왜 주는거야? 와 정말 안주는구나 근데 지금 이지 탄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5금도 안된 것 같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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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더? 일루와 야야야 어어 야야야 골로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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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뭔 일이야 안 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돼 돼 돼 괜찮아 돼 돼 돼 잠시만요 많이 해 har var 많이 RI 로 kri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several times w 인고의 시간이 길수록 아흰 그 과실에 얼마는 달도다 달꺼야 아주아주 자랍한 시간 잘할거야 내놔 가방을 내놓으라 가방 한놈도 안나오나? 크램프스한테 불 붙이면 안되네요 아 저 화염지팡이는 정말 쓸데가 별로 없네 화염지팡이는 정말 별로야 안나오나? 오! 택시 일로와봐 택시 일로 없네요 저거 나팔부는거 보면 스읍 그 스카이림의 그 말부르는 모두가 생각나 자! 가방! 스읍 지금부터 한번 세볼까? 몇마리나 잡나? 지금 한 10마리는 잡지 않았나? 지금 한 10마리는 잡았죠 최소한 야 카운트 10부터 해보자 자 10마리 잡았어요 10마리 잡았다고 해 넌 11마리째야 100마리 100마리를 잡았는데 안 나온다면 뭔가 이상한거야 11마리 100마리를 잡았는데 안 나온다면 뭔가 이상한거야 11마리 그리고 12마리 9마리 5마리 5가 3마리 5가 없어 없어 13마리 대략 한 1분당 한 4마리 정도 잡나? 2등 좀 어서 오세요 야 야 거기서 왜이렇게 뛰어 왜이렇게 뛰어 다 돌아올거면서 14마리 없어 15마리 야 이 정도 확률을 내가 그냥 맨땅에 헤딩 하려고 했단 말이야 미쳤었구나 제가 미쳤어 그냥 살짝 아니 이런 꼼수가 있어도 이렇게 없기 어려운데 야 거기서 아 어디까지 도망하는거야 아 어디까지 도망하는거야 아 없어요 15마리 15마리 아 50마리 잡았는데도 안나오면은 그때부터 짜증이 그때부터 짜증이 나 10마리 잡으면 무조건 하나는 나와야 돼 솔직히 100분의 1라는게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되긴 하지만 조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100마리 잡으면 그래도 100마리 잡으면 한 마리 나와야겠죠 이 자식아 17마리 이 자식아 18마리 18마리 19마리 여기까지 19마리 안좋지 안좋지 19마리 14마리 저는 재밌됐네요 20마리 20마리 24마리 15마리 24마리 15마리 2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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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이번이 21마리겠지 2마리 동물 2마리 어? 피그백인가? 아 피그백이야 아 나 피그백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놀수도 없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냐 사람을 아 나 개인적으로 좋아했잖아 21마리 22마리 잡았죠 22마리 다시 24마리 24 24 24 25 25 뭐 50마리 잡고도 안나왔다는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네 야야야야야 아 또 피그백이야 오! 아헤헤헤 스물다섯마리 잡았죠 지금 자 스물다섯마리 1프로확률이 아닌거 아니야? 0.1프로확률이 아니야? 나와라 스물일곱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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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닌데 None 스물일곱마리 하.. 28마리라.. 혹시 뭐 조건이 있는건 아니겠지? 걔가 가방을 훔쳐야되거나 야야야야야 거기서 없어 서른말이죠 30마리 100분의1 확률이니까 100마리 잡아보고 안나오면은 포기다 포기 37마리 38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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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램프스 백은 정말 유니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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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구만 전설 에인션트 아이템들도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쉬운데 29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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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마리 39마리 12마리 21마리 13마리 29마리 아 드라마 이렇게 원하는 사물들이 한 그렇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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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두 마리 있는거 같은데 아아.. 마흔 40마리 환자님 어서오세요 40마리에요 야 거기서 야 거기서 아우 저거를 야 안나왔어 내놔 임마 아아.. 만 돌 만 돌 맞어? 만 돌 만쌤 만왔네면 만왔네 조금만 나가라 씨 진짜 나와줬으면 좋겠다 너 아 나 그럴 수 없죠 다 집어보니까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여섯 하나 뼘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어 너 뭔가 수상하다 뭐야? 저거 뭐야? 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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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걸 때리고 있어 아아아아아아 어디 어디 나와나 볼까? 안나왔어요 하아 만여덜명 만여덜명 다음번에 두마리 나오면은 50명 탄다 50명 난 이번에 두마리 나오면 50명채야 자 재미있게 노가다하는 방석을 보고 계시다면 추천한 방식만 살짝 눌러주세요 어? 오징마리 채웠어요 50마리 채웠어요 오짓말을 채웠는데 오짓일아 오짓일아 오싯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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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 어디만가 오십둘 어 뭔가 나온거 같은데 오십챗 오십챗 오십새 마리라 이야 백마리 잡아도 안할꺼 같은데 왠지 느낌이 오십 Add 55 55 근데 100마리 잡는거 얼마나 안걸리는 안걸리거든요 한시간도 안걸리는거같은데? 어쨌든 55마리 나왔나? 뭔가 이거 100마리 잡으면 뭔가 달관하게 될거같은데? 허허허 원래 인생은 그런것이여 아 멋있어 이게 뭐 그냥 대충 죽이다가 동굴타면 몇번하고 그냥 몇번 먹을거 먹고 죽으면 되지 뭐 가방따이 필요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석산이었구만 그냥 어 이거 뭔가 또 하나 더 있는거같은데? 깃털이잖아 57 나와 이번이야말로 너의 가방을 내놓으란 말이다 내가 내가 유용하게 쏴줄게 아이고 아이고 어 고기가 고기가 없네 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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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요 59 59 화면이 안보인다고요? 화면 켜놨는데 지금 59 60 60 60 60마리 60마리째 잡았어요 60마리째 잡았어요 60마리째 잡았는데 60 60 60 60 60 60 60 60 60 61마리 야 100마리잡아서 100%의 100%의 100분의 1 확률의 아이템을 100마리잡아서 나오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건가? 못나오는건가? 못나오는건가? 어쨌든 60마리 2마리겠네 너 이씨 거기써 10 내놔 가방을 내놓으란 말이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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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61마리였지 62 63마리 63마리 25 탑 84 66 65 10 20 아 이놈애들은 무슨 고따리는 산 더비 많은거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있는건 수 밖에없어 ! 야, 보따리 해놔, 보따리.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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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램프스 가방! 나왔다! 헤헤헤헤!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예. 어. 어. 이제 동굴, 동굴 가야죠, 다시. 잠깐만. 이거 다 넣어놓고.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가방은 어떻게, 어떻게 뭐 이렇게 태울 수 있나? 태워볼까? 태워볼까? 뭐, 뭐 태우냐? 태우진 못하는 거냐? 이야, 이거 칸스바. 대박이야. 대박.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이거 넣어놓구요 이제 동굴갈 준비를 해야죠 뭐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동굴이죠 잠깐만 넣어놓고 석탄 넣어놓고 후드 넣어놓고 아 부메랑이 세무개로 맞네 부메랑 두개 넣어놓구요 자 이거 넣어놓고 화염지팡이 어 이거 안넣었나 잠시만 블루다트가 얼마나있지 블루다트 블루다트럼 이거 두개 하나하나 20점 볼거예요 그까 야 이거 정말 좋다 백 야 이 20개씩 되나오네 블루다트를 만드는데 일단 이런것들 다 바꾸고요 개공파일 좀 만들고 잠깐만 저거 만들어야겠네 일단 쿠키는 쿠키 다 빼놓고 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굉장히 갓수가 넓죠 빠방합니다 아 이걸 왜 먹어 버릴려고 했는데 그걸 먹었어 드래곤파일 그리고 나서 저걸 좀 따르게 해야되니까 일단 넣어놓고 이거 이거랑 이거 달걀로 바꾸고 아우 크랭프스 가방 너무 좋더라 야 동굴가면 이제 여유롭게 가져올수 있는거 아니야 이제 아이템같은게 여유롭게 가져올수 있죠 동굴가도 야 좋아 너무 좋다 정말 대박이다 대박 잠깐만 이게 넣어놓고 어 아우 기분이 좋아 아 아 자 새 걸로 바꾸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 텔레포테이션 저것도 25%밖에 안되네 5% 되면은 5% 되면은 깨버릴거에요 깨버리고 그 스텝폰만 다시 얻은 다음에 다시 만들거야 어차피 옐로우잼 스톤이 옐로우잼이 옐로우 보석이 옐로우래 오렌지 보석이 2개인가 있을거야 아 이거를 5% 되면 깨버리고 어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거 딴걸로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지 자 일단 음 이거랑 호박이랑 아니 엘 뭐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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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잠깐만 이걸 40개짜리 가져가야겠구나 20개 40개 딱 맞죠 어! 어! 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아! 나 이.. 아! 나 이거 잘못했어 아 아이고 어? 안 돼! 안 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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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에너지 겁나게 쪼네 오시라구 와보시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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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아 쟤 날리는 소리구나 깜짝 놀랐네 뭔 또 이상한 놈 나오나 해서 아 아 아 이거 크램프스가 너무 좋다 그냥 기분이 계속 들어 아 기분이 좋아 az 아 아 아 어 겨울이야 벌써 겨울됐다 겨울되버렸다 겨울되버렸다 아이고 자 겨울이 뭐 동굴에서 지내기 더 좋지 아이고 음 이거 넣어놓고 아까 내가 뭐를 두개 넣지 이거 아 아 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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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이거 일단 넣어놓고 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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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라서 이제 hen 열개 근데 그 꿀 따도 아무렇게 동력 안하겠는데? 마지막 따는거지만 오케이 자 꿀 따자 안나오죠? 내 꿀이 너무 금방금방 써가지구 좋아요 하하 그렇지 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아 아 아 날씨가 눈 올거 같은데 내일은 눈 내릴거 같애요 야 야 잠깐만 피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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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버려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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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없는 피그백 피그백 자위 누가 쓴단 말이야 요즘 저런거 쓰는 사람도 있나? 오케이 야 20개면 코키 한번만 더 만들고요 아니다 일단 놔두고 사탕을 만들어갈까? 사탕 한번만 만들어서 음 20개면 뭐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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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이거 유포 만들어야지 이건 유포 만들자 사탕이 좀 오래 걸리네 근데 벌꿀로 정말 사탕을 만들 수 있을까 사탕이 벌꿀을 불에다가 녹이면 뭐가 되는거지 자 일단 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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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니까 이 작은 유포들은 거의 상하지 않겠죠 봄될때까지 이거 이거 40개 하면 40개가 되나? 40개 남지 아이고 아이고 음 5개가 모자라는구나 괴물 유포는 되게 많네 괴물 유포는 되게 많네 음.. 그냥 이거 만들어 달걀을 바꿔 달걀 됐지? 자 사탕채 채우고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사탕 열 몇개지? 모기 방어구 방어구는 고대 갑옷 이거 몇개 더 가져가고 해머 해머도 좀 가져가고 체스터도 좀 가져가고 해머 해머 가지고 가고 도끼 도끼가 73% 도끼가 73% 도끼가 73% 도끼가 73% 도끼가 73% 도끼가 73% 형 무척 조립 도끼가 자 방어구 방어구 하나 더 가져가구요 먹을거 포션하고 사탕 가져가고 무기 스피어도 하나 가져가고 아 가져가지 말자 스피어 버리고 켄타칼 세개 다 가져가고 이거 바꾸고 그러면 됐지 여기 열려놓을게 나무만 나무만 좀 가져가고 됐어 됐어 충분히 아예 정도면 어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잘 되어야 되요 편집해 아멘